야우! 후! 아이고, 안 되겠다. 나 죽을 못 해. 오빠 어떡하려고? 탈탈 굴리면서 가지고. 표정이 왜 그래? 무슨 주스 우빈이 좀 콩팥에 종양이 있어. 일종이야, 일종. 이게 뭐 하는 거야, 긴 바닥에서! 뭐 어떻게 해? 넌 너무 커서 안 맡아준다라고 해. 가족들한테 비밀 내주라. 내 울란에 빠질 거야. 다시 붙였어. 오늘밤만 여기서 집어. 너는 회사에서 살다고? 올라! 곧 따라갈게! 감자 봤어, 나 별다라. 집이 잠은 잔잔. haw